다 왔어요.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예쁘죠? 여기가 이제 시간 결로나 따로 빌려도 되고 친구들이랑 모임해도 되고.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고요. 요즘 제 나이대의 사람들의 SNS에서 보면 그런 데서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얘네 좋아하는 면을 위한 데 이거 곤약이 내가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니까 먹어봤잖아. 맛 없던데?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끓지 않는 냄비에 깔라면 시원에 150ml를 넣고. 들어가세요? 물 900. 오 마이 갓. 저는 하는 동안 따로 버렸어요. 3스푼을 넣고 잘 녹인 후. 아 약한 물에다 보글보글 끓기 전까지구나. 열을 가고 바로 꺼야 되는구나. 그럼 집에서 해먹기 진짜 간편하니까. 진짜 쉽네요 이거. 이런 디저트 간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부담을 느껴서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주의신 레시피대로 하니까 불가능한 5분 10분? 조리 과정도 뭐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디저트 좋아하시니까.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조심하세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오 야 적당하다 적당해 온도 적당해. 이 기포가 냉장고에 넣으면 사라진대요. 응 맞습니다. 이야 이게 잘 3시간 후 이게 어떻게 탄생할지. 신기하다. 아 놀래요. 우와 양 많다. 우와 진짜 탱글탱글해. 김말이는 아 에어프라이기에. 에어프라이기 어딨지? 선생님 지금 에어프라이기가 없습니다. 기름에 튀겨 먹으면 되죠. 아 생으로 그냥 우리가 라이브를 튀겨서. 라이브로. 밀가루 반죽 해주면.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은 여기 전혀 설명이 없네요. 오빠 느낌대로. 오빠 느낌대로. 계란도 넣으라는데 계란은 얼마에 넣지? 계란 한 두 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이 주방에 관리자가 없으니까. 여기요?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아니 좀 엉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야. 완성, 완성되면 맛있다. 아니 이거 처음 해보는데 나한테 이거 낫히지 않나. 완성되면 괜찮다. 이거 그냥 얼마나 좋지? 언니 느낌대로. 언니 느낌. 느낌대로. 언니 느낌이 바로 정답입니다. 곤약. 떡볶이 주 재료인 곤약을 가져왔습니다. 떡볶이 영양은 제 느낌대로 갈게요. 지금부터 떡볶이는 레시피 없어요? 저 좀 맵게 먹어도 되죠? 오빠 한 번 맛보실래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왜? 솔직히 말하면 말할 줄 알았어. 뻔뻔하다 너 진짜. 뻔뻔해.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부속한 맛인데 뭐가 부속한지 모르겠네. 모르겠다고? 네. 참지마. 어? 좀 채웠었어. 어? 설탕이야 설탕. 제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굴 소스 좀 넣으면 넣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딱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먹게 맛있다고 하면 더겠는데. 진짜? 맛있네. 이게 맛있는 맛이야. 지금 딱 맛있다. 어우.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이어트 떡볶이. 전 제가 만든 떡볶이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 곤약이. 야 이 맛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진하니까. 맛이 나요? 맛이 안 된 게 그냥 딱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야 난 진짜 아까 이거 좀. 너무 놀랬거든. 이것도 먹어볼까? 어 의외인데? 김말이 한 번 가봐도 돼요? 아아. 음. 한미. 맛있어? 정말 맛있어. 김말이 맛있어. 김말이 맛있어. 특이하다. 맛있죠? 응. 이게 왜 맛있지? 쉽게 맛있어요. 약간 떡볶이랑 김말이 콜라보가 나쁘지 않아. 맛있는데? 거두한 김말이 같아. 야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 뭐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 지금 뭐야. 나한테 다이어트 음식을 알려준다 하더니. 이게 뭐냐고 지금. 아 맛있다. 해피엔딩. 참피찬미. 그리워했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떡볶이지만 칼 없는 핵폭카. 음. ㅋㅋㅋㅋㅋ